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제6강 수식과 자동합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엑셀을 좀 먼저 실행하고요. 예, 엑셀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도움말 할 때 연산자 한번 쭉 봤었거든요. 그 도움말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한번 찾아보죠. 도움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도움말 선택합니다. 그러면 도움말이 실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새긴 우리 연산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산자 입력하겠습니다. 연산자. 연산자를 선택하고 보니까 여기 수식에서 연산자 계산해서 나왔죠. 연산자는 수식의 요소로서 계산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곱하기,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백분율 20% 하면 얼마가 될까요? 0.2가 되겠죠? 빼기 음수, 3 빼기 1 또는 마이너스 1, 지수 3의 2승. 이거는 3 곱하기 3과 같게 되겠죠? 이렇게 산술 연산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같다. A1과 B1은 같다. A1과 B1은 같지 않다. 이거 보시고요. A1은 B1보다 작거나 같다. A1은 B1보다 작다. A1은 B1보다 크거나 같다. A1은 B1보다 크다.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수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연산자 N%가 있었죠. 보시면 북이라는 문자열하고 한강이라는 문자열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문자열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를 해주면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식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북한강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 보시면 콜론 나와있죠? 콜론. 앞뒤에다가 셀 주소를 써요. 그래서 B5부터 B15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마는 앞에 있는 범위와 뒤에 있는 범위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셀의 범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참조연산자는 수식을 작성하시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우선은 연산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텍스트연산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번 수식을 직접 작성을 해보죠. 도음마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이제 엑셀에서 한번 입력을 할게요. 우선은 수식을 입력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눈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A1셀에다가 10을 입력을 하시고요. B1셀에다가 5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3셀에서부터 수식을 입력을 할 거예요. 수식은 항상 눈으로 시작합니다. 이콜 있죠? 이콜을 먼저 입력을 해요. 그럼 아 지금부터 이제 수식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엑셀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는을 입력하고 A1과 B1에 있는 값을 더하겠다. 그거죠? 지금 그러면 직접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는 먼저 하시고 A1에 더하기 B1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소문자로 넣었죠. 열 이름은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소문자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이제 15가 입력이 돼요. 이제 보기 편하게 대문자로 제가 입력을 할게요. 는 A에서 B를 빼겠다. 그러면 A1 빼기 B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하시면 이제 A1값 10에서 B1값 5를 뺀 그 수식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는, 이번에는 이제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는을 입력하시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에서 A1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B5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A1이라고 그 주소값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하면 그 네모 표시됐던 게 없어졌죠? 다시 또 방향키를 누릅니다. B1을 가리키게 해요. B1 하면 B1, 깜빡깜빡 우리 잘라내기 복사할 때 나타났던 그 점선이죠? 그 셀에 대한 주소가 수식에 나타나게 돼요. 지금 몇이 나와 있어요? B1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수식 맞죠? 맞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시면 값이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누기를 가지고 는 입력하시고 방향키 입력하셔서 A1까지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맞죠? 맞으면 그냥 계속 이어서 쓰시면 돼요. 나누기, 나누기 표시하시고요. 다시 B1으로 이동합니다. 방향키로요. 네, 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쉽죠? 주소를 입력할 때 지금같이 A1, B1하고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주소 같은 경우는 입력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C21, D8 뭐 해가지고 막 왔다갔다 할 때는 이 방법이 참 편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디로 지금 어느 셀을 내가 수식에 사용을 할 건지 보면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 우선 수식에는 는을 한다. 그 다음에 셀은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지금같이 방향키로 이동을 해서 그만큼을 지정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개연산자를 좀 해볼게요. 지금 산술까지 해봤고요. 이제 D3셀로 이동을 해서 이제 크기가 같니, 크니, 다르니, 작거나 같니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이잖아요. 는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방향키 이동하는 거 편한 걸로 할게요. A1으로 방향키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A1이 크니 누구보다? B1보다.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안 빠르죠? 네,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쳤습니다.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추르르 나와요. 네, A1값이 B1보다 큽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같거나 크냐 물어볼까요? 우선 수식이니까 는 해주고요. A1이 크거나 같니? 누구보다? B1보다. 됐죠? 맨 앞에 있는 는은요. 같다는 표시 아니죠? 수식이라는 의미고 중간에 있는 게 지금 광개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줘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추르죠? 그 다음에 는. 이번에는 A1이랑 B랑 같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A1 같니? 이퀄 B1. 됐죠? 엔터 쳤습니다. 아니요. 안 같아요. false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B1이 크니는 넣으시고 이퀄 먼저 하시고 A1이 보다 B1이 크니? 아니죠. 그죠? 다시. 그러면 크거나 같니? 하고 물어보죠. A1이 B1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A1이랑 B1이랑 다르니?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A1이랑 같지 않다 표시 어떻게 했었어요? 작다와 크다를 연거표 써줬죠? 이렇게 두 개 같이 써줍니다. 같다와 크다. 다르다 표시죠. 누구랑 B1이랑 다르다. 해서 엔터 쳐줬습니다. 맞어 달라.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지수랑 퍼센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B7셀에다가 지수랑 퍼센트도 한번 해볼게요. A1의 5승 그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안되잖아요. 어떻게 입력하실 건데요? 그죠? 안되죠? 그럴 때는 눈 수시 A1의 지수승 어디 있냐면 6자 위에 있죠? 6 위에 있는 건 하시고 B1 그러면 10에 5승이 되겠죠. 10에 5승 10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 A1의 퍼센트 A1의 퍼센트 백분율을 구해보자. 그러면 눈 하시고 A1의 그냥 퍼센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죠? 거기다 뭐 중간에 연산자 쓰시고 뭐 B1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연산 문자 연결하는 거 했었잖아요. 북한강 북한강인데 지금 이거는 숫자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까요? 는 똑같이 입력하시고요. A1에다가 연결해라 뭐를 B1을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15가 나올까요? 105가 나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엔터를 쳤어요. 근데 다 나오기는 그냥 연결해서 105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실 거는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왼쪽 정렬로 아, 오른쪽 정렬로 들어갑니다. 그죠? 오른쪽 정렬로 들어가고요. 문자를 입력하시면 왼쪽 정렬로 들어가요. 그러면 B10에 들어있는 값은 계산에 사용하실 수 없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105라는 숫자로 보이는데요. 그냥 문자열을 뿐이에요. 이거를 숫자에다가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문자열을 그냥 연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 되어있는 A1, B1 그 다음에 B3부터 B8까지 이 숫자들은 모두 수식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을 해봤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거 B3에다가 셀 포인터를 놨어요. 그랬더니 B3에서 지금 워크신트 상에서 보이는 값은 15예요. 근데 이 15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A1에다가 B1을 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는 수식입니다. A1에 있는 값에다가 B1을 더한 겁니다. 아 이래서 수식 입력줄이 필요한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워크신트 상에는 지금 결과값만 나타납니다. 그 결과값을 나오기 위한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정하시기도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50이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서 어떤 연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수식 입력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A1에 있는 셀과 B1에 있는 셀을 곱한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수식 입력줄. 여기서부터 수식 부분부터가 정말로 이제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이제 수식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해본 거고요. 진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수식 시트 2로 입력을 이동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좀 입력하겠습니다. A2에다가 실기 필기 합계와 한번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합계는 더하기 하면 되고요. 평균은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데이터 입력할게요. 9.6 8.5 7.2 9.1 8.5 6.4 7.2 8.5 그 다음 필기 잘못 눌렀네요. 예. 필기 9.5 8.6 9.5 7.2 6.3 7.5 9.2 9.6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합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실기 점수와 필기 점수를 합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C3에 있는 셀에 들어갈 합계는요. A3에다가 B3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는 A3에 있는 걸 더해라. B3이라. 여기까지 되시죠? 엔터 쳤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더해줬어요. 다시 C4에 있는 합계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요? A4에 있는 실기 점수와 B4에 있는 실기 점수로 더합니다. 는 A4 더하기 B4 그죠? 엔터 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C10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수식을 다 입력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안하고요. 편하신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열은 똑같고 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똑같죠. 이럴 경우에 그냥 먼저 한번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채우기 핸들 있죠? 채우기 핸들 수식이 입력되면서 채우기 핸들을 쭉 합쳐집니다. 똑같은 수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C10까지 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한번 수식을 볼까요? C5셀에는 A5하고 B5예요. 수식 보세요. 맞죠? A5하고 B5 만약에 C6은 A6과 B6 맞죠? 그죠? 밑에 계속 확인해 보시면 열이 자동 아 행이 행번호가 자동으로 증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하나만 입력해놓고 쫙 입력하시면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C4부터 C12를 C10까지 의 셀의 내용을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그리고 수식은 하나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A3 더하기 B3이 지금 C3의 값이에요. 수식을 하나만 입력해놓고 밑으로 쭉 복사를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 더하기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다 맞습니다.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A3 더하기 B3을 먼저 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거나 C 나누기 2 한거나 결과는 똑같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더 간편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는 수식입니다. C3을 나누기 2 두 개를 합쳤으니까 나누기 2 엔터 하면 자동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C4 나누기 2 C5 나누기 이거 다 입력해줄까요? 입력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쫙 채워줍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됐어요. 답 맞냐고요? 한번 다 해보세요.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합계와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두 과목 갖고 해봤고요. 그 다음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트 3 에다가 데이터 하나를 더 입력을 하겠습니다. C1 에 컴퓨터 관련 서적 판매량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표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 1월 3월 까지 있죠? 똑같을 때 입력해주셔도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세우게 하셔도 되고요. 합계 평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입력이 될 거냐면요. 뒤에 11셀 까지 입력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엑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워드 액세스 워드 프로세서 2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3급 그 다음 컴활 2급 컴활 3급 했죠? 요소부터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판매량이니까 25 32 30 54 42 18 33 20 2월달 42 40 49 38 25 48 24 24 16 3월달 50 62 34 44 49 51 62 20 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실 때 보면요. 가로합계도 구하지만 세로도 많이 그렇게 해요. 세로도 보통 합계 평균 구하고 어디가 제일 맞나 랭킹 구하고 막 그러죠? 되게 표형식에서는 다 하기를 다 원하거든요. 그런 표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합계와 평균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합계를 구해보죠. 합계 어떻게 구합니까? 이 4셀에 있는 합계는 B4 더하기 C4 더하기 D4 입니다. 그죠? 수식입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B4 더하기 C4 더하기 D4 입니다. 됐죠? 이거에서 어떻게 구할까요? 밑에 하나하나 또 다 써줘요? 아니죠? 밑으로 복사 수식을 수식을 복사 수식을 복사 평균 구하자 평균은 세 과목을 더해서 나누기 3이에요. 세 과목을 더한 값을 합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4 나누기 3 하면 되겠네요. 2,4 나누기 나누기 3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으로 판매된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복사해 줬어요. 소수점이 나오죠. 최대로 구해주는 거거든요. 셀폭에 맞게 합계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 는 하시고 엑셀 더하기 파워포인트 더하기 워드 더하기 액세스 더하기 워드 프로세서 2급 더하기 상급 더하기 커말 2급 더하기 커말 상급 저는 빨리 했는데 천천히 해보시면 다 되죠.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254권이 나왔네요. 1월달에 그렇게 나왔고요. 2월 3월 4월 2월 3월 그 다음에 합계까지도 똑같죠. 그죠. 그냥 합계잖아요. 위에 있는 셀들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셀까지 드랙으로 해서 구해줍니다. 평균의 합계도 구할 필요 없겠죠. 그죠. 평균의 합계도 구할까요? 거기까지 드랙하시면 되죠. 평균 평균은 합계에다가 과목 과목수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1, 2, 3, 4, 5, 6, 7, 8 8과목이네요. 8개의 책이니까 른 B12에 B12에 있는 합계 나누기 8개의 해주라 평균이 나오죠. 그죠. 31.7억 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걸로 쭉 해서 평균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37권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 월에 1, 2, 3월 합계 과목에 상관없이 37.8권이 판매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작성해 도시할 수가 있고요. 맨 처음에 있는 그 수식만 잘 작성을 하시면 아래로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죠. 수식 부분은 전혀 어려우신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합계 평균 단순하게 지금 연산자만 이용을 해서 구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합계 부분은 이렇게 배웠는데 이 다음에 이제 자동합계 부분을 배우면 자동합계를 사용하시면 합계를 더하기를 안 사용하셔도 훨씬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동합계를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